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성의 그 돈복은 미에서 또 꾸밈에서 또 각꿈에서 나옵니다. 매력을 주는 그 여성이 그 법정에서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때릴 때도요. 그냥 그 평범한 여성보다 그 훨씬 그 유리한 그 판결을 이끈다고 합니다. 이런 말이 그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겁니다. 미라는 게 꼭 겉으로 보이는 그 화장한 그 얼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. 일종의 그 조화로운 그 미의 그 얼굴에서 구현이 되는 그 풍수적인 그 균형일 수도 있습니다. 공간이 이제 그 주거 공간에서 그 한 여성의 그 자체로 이제 그 풍수 공간이 이제 전이가 된 거죠. 여러분들께서 그 10월 23일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. 미리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그 해놓으시고요. 이날이 그 1년에 그 한 번 돌아오는 그 미의 그 여신의 그 탄생일입니다. 서양에는 그 비너스가 있다면 이 독유라든지 그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그 구천현여라고 불리우는 그 미의 그 여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천현여라고 불리우는 그 이 미의 여신은 여성의 그 미라든지 매력, 여성의 그 잠재성에 관여를 합니다. 구천현여라고 하는 그 여신의 그 주유에 걸맞는 그런 그 천지신명의 그 탄생일처럼 이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그 서쪽 구역에 그 소주 한잔 따라놓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따라놓은 그 소주는 날이 바뀐 후에 그 버려주시면 됩니다. 이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최대한 그 자신을 꾸미는 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잠재적인 그 에너지와 또 아직 그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내면에 지니고만 있는 그런 돈복을 또 크게 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. 밀을 가꾸어주는 그런 일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피부 마사지, 목욕, 숨발톱 관리, 머리 관리, 또 옷을 그 구매한다든지, 또 화장품을 구매한다든지, 또는 그 미장원을 그 방문을 한다든지, 또 새 구두를 그 착용을 한다든지, 새 옷을 착용을 한다든지, 이런 일들을 해주면 크게 그 재수있는 날이 됩니다. 특히 그 밤에 그 해시 목욕이 또 아주 중요한데요. 해시 목욕이니까 그 밤 9시에서 그 밤 11시 사이에 그 2시간에 하게 되는 그 목욕입니다. 이때 그 장미향이나 그 라벤더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재수있는 그 일들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고 합니다. 또 에센셜 오일을 그 사용을 하게 되면 크게 그 돈복을 또 불러들이게 되고요. 또 10월 23일 그 이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식단에서요, 미날이나 그 시금치, 버섯 이런 것 중에 그 하나를 꼭 그 드셔야 합니다. 이날 이렇게 그 풍수적인 식단을 준비를 해서 또 섭취를 하게 되면 이날 또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올리는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또한 그 장승구에서는 그 수정장승구, 또 옥장승구들이 아주 좋고요. 색으로는 그 비추색 그 장승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그 착용품이 이날 또 돈복을 크게 몰고 옵니다. 이렇게 그 탄생일에 맞춰서 하게 되는 그 풍수 방법의 그 효과는 내년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그 9000여 그 탄생일까지 그렇게 1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또 미적인 그 풍수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. 동시에 또 여성의 그 미적인 풍수 효과는 바로 그 돈복과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. 결국 여러분들의 그 미와 돈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특히 그 여성분들에게는 그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행운과 재수를 크게 그 불러들이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